1월 1일 신년 설교가 새해에는 이런 우리가 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새해에는 이런 우리가 되게 하소서 첫 번째는요 그동안 했던 걸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두 번째는요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겠죠 막 오압지절로 찢어지고 분열이 일어나고 내주장 내주장 따지다 보면 교회는 정말 산으로 올라가죠 세 번째는요 지혜를 가져 세월을 아끼게 하소서 내 지혜를 성령해 주시는 지혜를 가져야겠죠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살게 하소서 그래서 사실은 왜 많은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병들고 귀신의 음성을 따라서 죽음의 길을 가냐면 성령께로부터 인도를 안 받는 거예요 성령께로부터 나름 감동 내지 내적 감동이요 감동 또는 느낌 이런 걸로 목회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음성을 듣는다고 계시는데 제 주변에는 한 사람도 저는 그런 사람을 상대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 위험하다 그래서 이 성령의 통치를 정말 잘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겸손합니다 겸손해요 절대 나댔지 않아요 겸손합니다 두 번째 남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남 죽이는데 관심 없어요 다섯 번째 예수님 또는 아버지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받고요 여섯 번째는 세상의 소망을 갖지 않게 하소서 받습니다 세상의 소망을 갖지 않게 하소서 일곱 번째는요 안식일 주일이죠 요즘 말하면 주일 안식일을 또는 주일을 목숨 걸고 지키게 하소서 받습니다 자 여덟 번째는요 십자가 은혜만 또는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소서를 받습니다 여덟 번째는요 아홉 번째는요 아홉 번째 어떤 영혼이든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를 받습니다 어떤 영혼이든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오늘 열 번째입니다 열 번째 거룩한 성도로 살게 하소서를 받습니다 거룩한 성도로 살게 하소서 내비기 19장 1절입니다 내비기 19장 1절입니다 네 내비기 19장 1절입니다 네 오늘 설 당일인데 지금 고속도로는 그렇죠? 고속도로는 벌써부터 마비일 텐데 거꾸로 내려가는 건 그렇죠? 내려가는 건 괜찮을 텐데 올라오는 차들이 지금 붐비기 시작하는데 지소네가 일찍 오셨네 지금 오다가 차 막힌 사람입니다 차 막힌 사람 재홍씨 잘 왔네요 어떻게 차가 안 막혔어요? 막히는 데는 반대던데 막히는 데는 반대던데 올라가는 게 내려가는 게 지금 안 막히니까 자 리비기 19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우리 길선이에요 길선이 여호와께서 모세기 일로 가라사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말하래요 너희는 거룩하래요 자 그런데 있잖아요 아이러니한 건 아이러니한 건요 믿음과 거룩은요 같이 간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건 그 자체가 믿음인 거예요 야 이 비밀을 모르네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한때 무너질 수 있다 그쵸? 한때 우리가 한때 무너질 수 있는데 빨리 창산해야 돼 그럼 여기 꽉 찰 때도 있는데 왜 자리가 비어 있어요? 나는 술을 못 끊겠거든 나는 나팔스 목사님이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 나는 잔뜩 취하지 말라고 들리기 때문에 나는 한두 병 마셔서 그 정도 나는 술을 먹고 막 비틀거리고 그 정도로 마시는 게 아니라 나는 알맞게 마시기 때문에 나는 그거랑 상관이 없어 제가 설교하는 거랑 부딪히기인데 여기 있지 못하는 거예요 또 나는 대충 뇌물을 줘야겠는데 뇌물을 받아야겠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런 걸 싫어하거든 말씀을 그렇게 또 해석하거든 또 거룩하래 나는 대충 더럽고 싶은데 때로는 더러운 마음도 있는데 포르노도 보는데 다 끊으래 쉽지 않잖아 그쵸? 그래서 꽉 찰 때도 있는데 왔다가 제가 깐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라는 게 깐깐하신데 심지어는 부자천년한테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거예요 그게 쉬워요? 그게 쉽냐고 여러분들 내가 부잔데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래 그게 쉽냐고요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놓으라는데 그게 쉽냐고 그쵸? 자기 목숨도 미워하래요 자기 목숨도 미워하래요 그러니까 이 길이 쉽냐고요 쉽지 않다니까 그래서 이곳에 왔다가도 떠나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거룩을 요구하는 거예요 거룩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건 믿음 자체입니다 믿음 자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걸 우리가 행하는 건 믿음 자체라 일단 여기 19장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대요 그러면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사실 거의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거룩과 영혼을 거룩과 영혼을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천사들과 우리 영인 우리들이에요 거룩함과 영원성을 받을 수 있는 건 하나님과 천사와 우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거룩을 상실하게 되면 영원성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거룩을 상실한 게 뭐예요 죄잖아요 사단이 있잖아요 사단이 에덴 동산의 아담을 죽이기 위해서 뭘 뭘 꾸밀 것 같아요 거룩을 상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먹게 하면 죄짓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영원성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룩과 죄짓는 것과 영원성을 상실하는 게 연결된다 그래서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꿈인 계략이 우리의 거룩을 상실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거룩과 이 거룩과 구원은요 이 거룩과 구원을 따로 떼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함부로 막말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런 목회자들 그런 성도들 그런 신학자들 보면 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성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모를까요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답은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5장 12절입니다 이름으로 한 사람 아담이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우리 인류 안으로 들어왔다 이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이 죄는 뭐죠 선악과의 죄죠 선악과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대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아담이 죄를 범한 것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건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대요 무슨 말이지 거룩을 상실한 거예요 그렇죠 선악과의 죄는 거룩을 상실한 죄예요 거룩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거룩해야 돼요 근데 선악과의 죄는 거룩을 상실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권이 박탈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굉장히 교활한 거예요 사단이 굉장히 비상한 거예요 머리가 어떻게 하면 인류를 죽일 수 있느냐 죄 가운데 넘어뜨려서 거룩을 잃었 거예요 거룩을 거룩을 그 나라 들어가는 반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찬송가 봐요 찬송가 찬송가 보면 죄를 이기는 얘기 죄와 싸우는 얘기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옛날에는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죄와 싸우는 것을 찬양을 썼단 말이에요 찬양을 이 가사에다가 그러니까 찬양은 그렇게 불러놓고 신학사적은 딱 엉뚱한 걸 쓰는 거예요 한 번 영어랑 구원이라고 이걸 왜 그러냐고 이걸 왜 그러냐고 계사를 하든가 로마서울이 5장 10절 계속 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거룩을 상실하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거룩을 상실할 때 거룩을 자 그럼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뭐냐면 거룩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거룩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원죄를 박살내는 거예요 원죄를 박살내야 원죄를 박살내야 하나님과의 교제권이 획득이 되고 회복이 되고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살아요 하나님은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생명 자체인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 통로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의 가르침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니까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자체가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인 거예요 교제예요 이게 교제야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읽는 거예요 이게 교제예요 교제예요 그거 있잖아요 말씀을 엉뚱하게 가르치고 말씀을 잘못 깨닫게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직책이 진짜 중요한 거죠 자 우리 로마서 우리 3장 23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3장 23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인류가 죄를 범했대요 거룩을 상실했다니까 제가 있잖아요 천국 들어가면 그 구원과 최저한 구원과 거룩이 왜 관련되어 있느냐 이게 에덴에서부터 이 거룩을 뺏어버렸거든요 사단이 그래서 거룩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을 그런데 한 번 믿으면 끝났대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여러분 한 번 믿으면 끝났다 그래서 그래서 막사로 그거는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요 육신의 삶이 육신의 삶이니까 선악과가 무슨 죄예요 육신의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게 뭐예요 육신의 삶이 땅을 땅을 추구하는 거겠죠 그런데 거듭난 우리가 여전히 육신도로 살면 뭐예요 또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믿으면 그날은 다 가요 누가 그래 그건 사단 영법이죠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하였음에 선악과를 먹은 꼴이 됐다 이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온 인류가 다 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교제가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생명이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석 뭐예요 예수님의 그 킥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거져두시는 은혜로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 무슨 거룩한 삶이 아니라 이 구석은 우리의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이 첫 번째 거룩에 들어가는 건 우리의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룩은요 우리의 거룩한 삶이랑 상관없어 그런데 있잖아요 두 번째 거룩은요 우리의 삶이랑 거룩과 상관이 있어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 거룩과 두 번째 거룩 첫 번째 거룩은 원재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거룩은 뭐예요 원재로부터 벗어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 거룩이 두 개다 이런 설교를 할 줄을 몰랐어 제가 2007년도인가 개척을 했는데 설교를 하는데요 하루는 한 주는 한 번 구원 한 주는 아니다 한 주는 기다 한 주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큰일 났는데 이거 미쳤다 떨어졌는데 이거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도무지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개척 초기 때 정말 힘든 게 뭐냐면 힘든 게 뭐냐면 뭐냐면 설교가 너무 힘들어 뭐 인터넷 설교를 벗긴다고요 그것도 양심이 있지 너무 힘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와 목사님들 대단하다 어떻게 이걸 매듭 설교하지 그런데 웬걸 성령을 의지하면서부터요 달라지는 거야 어린아이가 바닥을 키다가 일어났잖아 그죠 일어날 때가 있고 설교도 온전히 걸을 때가 있어 저를 걷게 하시더라고 자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석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의롭게 됐다 의롭게 된 게 뭐예요 의롭다가 뭐예요 무음한 거예요 무음한 거예요 죄가 없는 거야 다시 거룩한 상태로 돌리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뜻은 뭐예요 선악가의 원죄 있잖아요 원죄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원죄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망케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해서 벗어나고 원죄로부터 벗어난다 또 뭐가 돼요 영원한 생명도 들어오고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그러니까 첫 번째 거룩 있잖아요 원죄로부터 벗어나는 이 첫 번째 거룩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같이 와요 같이 와 그러면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버리면 믿음 때문에 그런 것들이 들어왔는데 그럼 믿음을 버리면 거룩 하나님의 자녀 권도 상실되고 영원한 생명도 놓치게 된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있잖아요 하나같이 뭐랬어요 믿음을 쫓은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믿음을 쫓은 거예요 믿음을 믿음을 따라간 거예요 믿음을 한때가 아니라 계속 계속 믿음을 따라간 거예요 믿음을 흔들때 힘들때 있지만 놓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간 거예요 한때가 아니라 한때가 아니라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자 원죄로부터 우리를 원죄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 건 뭐라고 했죠 아까 첫 번째 거룩을 회복하는 거다 첫 번째 거룩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첫 번째 거룩 한마디로 원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신다 이 첫 번째 거룩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넣은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넣은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에덴 동산으로 복귀를 시킨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 로마서 우리 8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우리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첫 번째 거룩 얘기를 먼저 얘기합니다 첫 번째 거룩 그러니까 원죄로부터 해방되는 얘기를 품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 피를 그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는 뭐로부터 해요 원죄로부터 정재받을 수 없다 여전히 사단이 너는 내 거다 하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한마디로 첫 번째 거룩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거룩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마디로 그 피값으로 피값으로 인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분의 역사가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역사가 그 법이 그 통치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기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첫 번째로 원죄를 말해요 원죄 선악가의 죄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원죄로부터 해방됐다 다른 말로 하면 첫 번째 거룩에 들어가게 한 거다 선악가로 거룩을 상실한 모든 인류가 선악가의 죄를 용서받음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을 회복하게 됐다 개시록 1장 5절입니다 개시록 1장 5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피가 그런데 있잖아요 첫 번째 거룩도 예수님 피랑 상관이 있고 왜요? 예수님이 피 흘려주고 있지 않으면 첫 번째 거룩 원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두 번째 거룩도 예수님 피랑 상관이 있어요 왜요? 성령을 의지해서 싸우다가 우리가 연약하니까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무슨 연고를 발라야 돼요? 예수님의 피에 연고를 발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피를 예수님의 피로 씻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회귀함으로 예수님 피를 의지해서 회귀함으로 우리가 지은 죄를 또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거룩과 두 번째 거룩은 둘 다 예수님 피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우리가 아무리 성령을 의지해도 넘어지고도 그렇죠? 짜잔하게 넘어지잖아요 짜잔하게 그렇죠? 짜잔하게 넘어지잖아요 순간순간 분이 올라오잖아요 순간순간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개수록 우리 1장 5절에 우리 재홍씨요 재홍씨 자 예수님의 피로 우리 인류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우리 죄에서 해방했다 이게 원죄입니다 원죄로부터 해방하는 거예요 첫 번째 거룩입니다 첫 번째 거룩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첫 번째 거룩을 해결하신 거예요 다시 예전으로 돌이키신 거예요 그럼 영적인 예전으로 돌아왔는데 육심대로 살면 돼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누구죠? 누구?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그러니까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죄를 삼으신 것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라고요? 죄를 알지도 못한다 온 우주에 이런 존재가 있다 하기에 그렇게 무음하시니까 이 어마어마어마한 우주공간을 만드셨겠죠? 그분은 능력이 정말 한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우주공간을 보면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능과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잖아요 너무 크잖아 우주가 너무 크잖아 이것도 우리 한계성 안에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계성 안에서 만드셨는데 너무 커 너무 강하래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기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무만족인데 무만족인데 죄 없는 상태로 돌이켰다 우리를 죄 없는 상태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먹기 전 에덴 동산 상태로 돌이켰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첫 번째 거룩을 회복시켰다 그 뜻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신약 240페이지 전입니다 신약 240페이지 전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항상 여기예요 이 자리 이 자리 교탁을 보면 오른쪽 학생들 책상이 있고 교수님 입장에서 교수님 왼쪽을 보면 왼쪽 책상이 있는데 제가 늘 이 자리에 앉았어요 너무 궁금해서 로마서 1장 17절이 우리 지선이요 보금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난대요 보금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난대요 의의가 뭐예요? 오른 거야 거룩의 거룩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영혼들이 죄로부터 탈출한다 죄로부터 해방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것 같으니 무슨 말이에요? 오직 의의는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무만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우리가 믿음을 유지할 때 믿음이 있을 때만이 산다 믿음이 있을 때만이 산다 한때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산 존재가 된다 산 존재가 오직 의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지 뭐 오직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때 믿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 산다 산 존재가 된다 오늘 있잖아요 예수님 피로 첫 번째 거룩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조건이 있대요 내가 첫 번째 거룩을 회복시켰는데 나를 향한 믿음을 갖고 있으라 이거예요 그래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믿음을 낳아버리면 다 끝나는 거지 다 끝나는 거지 여러분들 열쇠 없으면 집에 들어가요 여러분들 왜 열쇠를 들고 다녀요 이거로 열면 우리 집이 열린다는 믿음으로 열쇠를 갖고 다니잖아요 만약에 내 주머니에 있는 열쇠가 문이 안 열리는 열쇠야 들고 다닙니까 갖다 버리지 우리의 삶을 보면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왜 배우자랑 살아요 믿으니까 왜 저희 아이들이 저랑 같이 살아요 믿으니까 아침에 밥을 주는데 거기서 봐 여기다 독는 거 아니야 거기서 봐 냉장고 냉장고 음식을 꺼내 어 혹시 이거 독든 거 아니야 엄마가 독든지 않았을까 그럼 먹어요 못 먹잖아요 근데 왜 먹어요 편하게 당연히 안 넣으실 걸 믿으니까 그죠 자 버스를 왜 타요 오늘도 저 기사가 졸지 않고 운전할 걸 믿기 때문에 가는 근데 예를 들어 가는 도중에 졸아요 주무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타고 가요 계속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니까 깨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불이 어떻게 하지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뭐라고 했는데도 오히려 엽정을 내리면 내려야지 뭐 그렇죠 내 생명을 해서 내려야지 내릴 때는 뭐예요 꿈이 있는 거지 뭐 자 우리의 삶도 믿음으로 연결돼 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 일련의 지구가 태양을 한바퀴 도는데 어느 날 태양을 태양계를 벗어날 거면 두려워 지구에 살 수 있어야 없어요 못 살지 다 사라지 우리의 삶 전체가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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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계속 로마서 14장 우리 23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14장 23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14장 우리 23절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제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지 아니한 연고라 자 믿음으로 쫓아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뭐라고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이 죄래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을 상실하잖아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죄라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우리의 삶 자체가 죗덩어리라고요 죗덩어리 하라님과 상관이 있어요 없다니까 예를 들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을 믿으면 거룩해야죠 거룩해야죠 근데 거룩하지 않으면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사는 게 아니야 그러면 하라님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거듭나도 없어 거듭나도 없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대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입니다 하던 거 파조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길지 몰라도 살전 4장 7절입니다 신약 331편의 전후입니다 331편의 전후 대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현이 아버님이요 하나님이 8절까지요 8절까지요 7절 8절에 7절에는 하나님 나오고 8절에는 성령이 나오기 때문에 7절에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하라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면 자녀로 부르시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여 더러운 삶이 아니여 거룩케 하심이니 거룩한 삶을 위해서 불렀다 그러니까 레위기 19장 1절 2절이 신약에 들어와서 현실화되는 거예요 거룩하래 우리를 부른 게 뭐라고요? 거룩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자체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니까 우리가 뭐가 달라고 했대요? 귀신이 달라고 했대요 귀신이 귀신이 그러니까 우리가 욕을 다고 살아 그럼 그 사람은 귀신 충만해요 그런 목회자를 따라요 귀신 충만한 교회야 거의 천국에 들어갈 영혼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과 성도들을 위해서 피는 물로 기도하는 영혼이면 뭐랄까 그런 현실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성도 아니면 뭐랄까 거의 없어요 못가요 하나님과 상관없으니까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 뭐예요? 거룩을 상실하는 자는 거룩을 상실하는 성도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오 너희에게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버림이니라 지금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너희가 거룩을 상실하지 너희는 하나님을 버리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와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야 에덴 봉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똑같은 꼴이 되는 거라고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맞아요 이 땅에 더러 많은 목사들이 전하는 목사님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맞아요 제가 맞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인데 뭘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첫 번째 거룩을 끝내고 믿음으로 쫓아야 하는 모든 것이 죄라는 로마서 14장을 건너 뛰어서 살천 4장 7절 8절부터는 두 번째 거룩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거룩 삶 가운데 거룩이에요 삶 가운데 거룩 우리가 거듭난 첫 번째 거룩을 회복한 다음에 두 번째 거룩 삶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삶의 거룩을 행해야 되는데 이 거룩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우리 민식용님이에요 민식용님 모든 사람으로 떡을 법정함과 거룩함을 좋더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술을 보지 못하리라 떡국을 못 먹어서 목소리가 크지 못합니다 우리 민식용님 저 아침 안 드셨죠? 어쩐지 오늘 보통은 좀 칼칼하시는데 오늘 좀 힘이 없어 보입니다 좀 이따 떡국 세 그릇 드세요 세 그릇 모든 사람으로 거룩함을 입은 첫 번째 거룩을 입은 성도들아 영생을 받은 성도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모든 사람으로 그가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화평하래요 화평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가 죽었든 살았든 막 이를 갈아요 죽은 자라도 이를 갈아 산 자라도 이를 갈아 안 돼요 그가 죽었든 살았든 용서해야 돼요 왜냐면요 죄는 귀실을 부르거든요 죄는요 사망을 부르거든요 죄는 사망을 부른다 첫 번째 거룩을 회복하고 두 번째 거룩을 행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 죄를 우리가 죄를 즐기잖아요 특히 용서 안 하잖아 사망으로 가요 사망 한두 번의 죄로 사망이 이른다는 게 아니라 사망길을 가고 있다고 사망길을 계속 그 길을 가면 망하는 거라고 망하는 거라고 이것이 없이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것이 없이는 아무도 어떤 성도라도 주를 예수님을 예수님 제림때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저를 목사로 부르셨나 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메시지예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런 설교를 그래서 개척을 하고 나서 부산 길거리에서 막 제가 전도하는데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귀신에 그치하면 귀신의 말을 하고 성령의 말을 한다고 귀신에 전도하는데 제가 막 호통을 치고 있는 거에서 제가 속으로 내가 왜 이러지? 아 영적으로 꽝인데 막 이렇게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교회에 성도가 없어서 그건 아닌데 나중에 알았지 이 땅 교회가 병들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낸자에는 결코 정제함이 없나 자 그랬죠 원죄로부터 해방시켰기 때문에 원죄에 대해서 태클을 걸 수 없다 사단이겠죠 주님의 피값으로 원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첫 번째 거룩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원죄에 대해서 태클을 걸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거룩이에요 그런데 이 정제함이 없는 게 두 번째 정제함이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두 번째 거룩을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두 번째 거룩을 행할 때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씻다 보니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씻다 보니까 두 번째 태클도 못 끄는 거예요 원죄에 대해서 정제도 못하고 신앙길을 가다가 넘어진 두 번째 거룩을 행하다가 자빠진 죄조차도 예수님의 피로 회귀하다 보니까 또 태클을 못 끄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가 삶 가운데 다가오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합니다 그죠? 어떻게요? 성령의 도우심이 그죠? 진짜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 두 번째 거룩을 행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번째 거룩을 행함에 있어서 절대적인 정권을 가진 게 성령님이에요 사실 첫 번째 거룩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는 단순하세요 왜요? 그건 은혜거든요 믿기만 하면 들어오시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역사는요 두 번째 역사는 우리가 있잖아요 첫 번째 거룩에 들어갈 때는 연합을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에요 거저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면서부터 연합이 시작되는 거예요 들어오시기 전부터 연합을 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 첫 번째 거룩에 동참했을 때 첫 번째 거룩에 들어갈 때 들어오셔서 드디어 연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거룩을 행할 때 절대적인 정권이 성령의 역사는 이분의 도움 없이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8장 2절에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첫 번째는요 원죄의 법이고 두 번째는 삶 가운데 다가오는 이 죄의 법이야 또 죄의 법은 또 사망의 법이니까 그렇죠? 자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5장 1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정이 길었네요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신약 308페리 전후입니다 너희는 믿는 성도 너희는 갈라디아교에 거듭난 성도들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분과 걸어가라 그분과 연합해라 그분과 동행해라 그리하면 그분의 도우심으로 살면 육체의 욕심 뭐죠? 죄죠? 죄를 이루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죄의 법에 이끌려 살지 않는다 죄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노예가 되지 않는다 이기는 자가 된다 이기는 자가 된다 다시 말해주시잖아요 대시록의 7교회에게 하나같이 말씀하는 게 이기는 자에요 이기는 자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대로 사는 거에요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 두 번째 거룩 예전으로 복귀시킨 우리의 삶 가운데 두 번째 거룩을 성령께서 온전히 이루시는 거에요